4가지 마음챙기면 확립입니다. 135쪽 재믹점입니다. 그래서요. 오전에 이렇게 또 몇 분이 달라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챙기면 확립이 아니고 마음챙기면 토자라고 해야 되지 않냐. 중국에서 이미 철을 옮기지 않았냐. 그쵸죠? 철가 확립은 아니죠? 그쵸죠?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사념철을 옮겼고 그러면 삿디 바타나니까 삿디 바타나로 옮기면 바타나는 토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의 토대로 해야 되지 않냐. 왜 중국말로는 사념철을 적어 놓고 한글로는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옮겼냐. 일로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밑에 왜 내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옮겼는지 그 밑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삿디 바타나잖아요 그쵸? 그 135쪽 밑에 보이시죠 그쵸? 자,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옮긴 삿디 바타나의 바타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라 스타로 이해할 수도 있구요. 하나는 우빠 스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타나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구요. 하나는 뭡니까? 우파 스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타나니까 플라스타로 보는게 훨씬 나은 듯 보이죠 그쵸? 우파는 이렇게 우음이 들어갔는데 우음이 지금 창의택으로 해놨습니다. 얼핏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최고 권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경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쵸? 만일에 부처님께서 있지 않나요? 삿디 바타나는 이것을 우파 스타로 분해해서 설명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먼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파 스타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확립입니다. 확립이 되고 플라스타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뭡니까?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죠? 삿디 바타나가 되는 거죠?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에서 좀 그렇게 하던데 그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정서는 뭡니까? 삿디 우파 스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를 넣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가 합성되니까 우음이 사라졌다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빨리 여러 법칙은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이가 우와 모음이 두 개가 겹치면 주로 디아보는 것은 생결되버립니다. 자, 이게 우가 생결되면 삿디 바타나 됐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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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타로 이해하면 이거는 뭡니까? 삿디 하고 바타나입니다. 됐죠? 이건 바타나고 이건 우파타나입니다. 그런데 경의 설명을 보면은 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우파타나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처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놨고요. 135쪽 장 밑에입니다. 삿디와 합성되면서 우파타나는 삿디와 합성되면서 서듬절 우가 생결되면 우리가 했다. 해놨죠? 그죠? 자, 위반니티카는 그렇지만 전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젠, 그거는 중에서 나타나면 우리 그걸 따라야 된다. 경은 뭐라 나타납니까? 파리묵함 삿디 우파타베토와 우파가 나오죠?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삿디 우파타베토와 나옵니다. 우파로 해석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청정도로 해도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청정도로는 뭡니까? 경에 대한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챙김의 토대로 옮기지 않고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옮기습니다. 빨리어나 우리 특히 초기불교 쪽에 관계된 선인들은 이런 출처를 하는 분들은 거의 마음챙김을 확립으로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새 몇몇 분들이 빨리를 조금 빨리를 조금 빨리를 조금 빨리를 조금 만드는 뭡니까? 조금 조금 사티 바타나 사티 바타나 해석하는게 좋겠지요? 그렇죠? 이걸 왜 넣네 엄덩들을 엄덩들을 왜 넣겠어요? 경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초보자와 아.. 초보자가 아니고 초심자와 그렇죠? 경을 좀 돈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 되겠지요? 네. 그래서 물론 마음챙김의 토대로 뭡니까? 우리 그죠? 이바오님 티카에서는 바타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뭡니까? 경의 부책임의 그죠? 설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걸 쭉 해놨고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챙김은 뭐.. 할 이야기가 많다면 흡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또 요새 뭡니까? 한국에서 뭡니까? 사띠를 우리는 마음챙김으로 제가 뭐.. 마음챙김 전수사잖아요. 아직도 일부 몰지깍한 저 일부 몰지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본적입니다. 뭡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원어에 사띠에는 안다는 의미가 절대로 없습니다. 기억 안다는 의미지 됐죠? 그죠? 그래서 사띠에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사띠 삼빠자나 그죠? 그리고 정령 정지로 옮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마음챙김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삼빠자나를 알아차림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띠를 무대부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차림을 중시한다고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구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미앙마 사회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웅민 사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 스님이 스물여섯 살 때 죽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미앙마로 보면 몇 개 끼거든요. 스물여섯 때 죽어갔다는 말은 아비담마를 공부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 스님은 아비담마에 관심도 없고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다 됐어요. 여기 다 됐고 있어요. 됐죠? 그죠? 그 알아차림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알아차림은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차림이 말하고 반면 지혜자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개발하는 수행은 대신청에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알아차림 수행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알겠죠? 그죠? 사띠 삼빠자나 나올 때 삼빠자나를 도체에 나옵니다. 우리 대신청에서 계속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빠자나가 여기에 삼빠자나가 여기에 삼빠자나가 루트가 전야입니다. 이게 뭡니까? 투도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안다른 말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삼빠자나는 우리는 뭡니까? 초급전연구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옮겨입니다. 바르게 알아차림으로 강조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거 석기 이해하는 거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수행도 안 해본 놈이 맨날 입으로 떠들고 있는 놈이 지가 알아차림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죠?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이거를 그걸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사회도 아니라 부채님 관계를 하시려 가지고요. 사회도 활복은 별거 아니죠. 사회도 활복이 와도 당신은 틀린다고 얘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세김으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하면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불교에서 큰 수행의 전문용어거든요. 그런 세김 해갖고 저는 바른 세김 그죠? 저는 조금 거시게 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분이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 분은 망챙기만 하면 종교의 뜻만 있기 때문에 그죠? 미차 사티도 있다. 그럴 땐 사티도 있다. 저는 그땐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만 딱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마 앞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브나 어죠? 사티에는 뭡니까? 잘못된 사티는 어떻게 했죠? 그게 뭡니까? 정통 상자부 불교의 정통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티는 항상 뭡니까? 유익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도 마음챙김이라는 강조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사티를 마음챙김으로 옮느냐 여덟 가지로 제가 우리 초교에 있는 연구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디 내라도 제가 자동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삭제는 그렇게 여덟 가지로 했잖아요. 분명하게 정리해서 한 사람은 몇 가지죠? 요새는 끝날 줄 다 해야 될게 하긴 첫째감부터 제가 보라를 치고 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세계제일이라고 그죠? 한국제일은 뭐 의미가 있어요? 맞죠? 세계제일은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제일이라고요. 와 양경호 박사 다름없는갑다. 그죠? 재밌다고 한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태는 노력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왜 네 가지입니까? 네 가지는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으로 해체해서 21가지 명상 주제로 해체를 해서 그 중에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의 지속적으로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은 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말씀이라고 하죠? 그 네 가지가 신수신법이죠. 그죠? 중국에서 그렇게 옵니다. 나라는 존재를 몸통이 그죠? 느낌 마음 법으로 해체해서 다 해체하면 21가지가 됩니다. 몸에는 14가지 느낌은 하나 마음은 하나 법은 다섯가지 그렇게 해서 이중에 하나의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마음 챙김을 네 가지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네 가지 바른 노력이죠. 그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25번에서는 뭡니까? 악한 것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아비나무타 상가에서 아비나무타 스님은 해로운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악구살라라고 안하고 빠빠까라고 했습니다. 빠빠는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것보다 더 나쁜 것 그래서 저는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해로운 것보다 악한 게 더 나쁘죠. 그죠? 그래서 주로 경에서는 악구살라라고 나오는데 그죠? 우리 아비나무타 스님께서는 빠빠까라고 나오죠. 그죠? 원어에서 계속 빠빠까라고 나오죠? 요게 악한 거 이 말입니다. 우리 빠빠하면 싹 하다 할 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의 두 가지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을 버리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강시키는 노력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가지 성취수단은 열이 정지 많은 검정입니다. 138쪽입니다. 앞에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는 지배라 해서 나쁜 것을 지배도 할 수 있으니까 혼합된 법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보리봉 뭡니까? 해탈 열관을 실험하기 위한 그죠? 그 성취수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취수단은 보리봉급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쪽 몇 마지막 문단입니다. 139쪽입니다. 여기서 성취는 부채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성취되는 고귀하거나 출세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고귀하다는 것은 새끼 무식권을 이야기하고 출세관은 뭡니까? 우리 도와 과의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을 성취수단으로 한다. 이 네 가지는 앞에서 지배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목적이든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는 지배가 되지만 이 넷을 부채님의 가르침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적용할 때 성취수단이 된다. 그래서 지배는 혼합된 번주에 속하지만 여의족은 여기죠 네 가지 성취수단 즉 여의족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즉 보리봉법에 속한다. 이 성취수단은 당연히 세관법에도 출세관법에도 다 적용합니다.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세관법이고 그죠 깨달음 분한테 적용될 때는 출세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다섯 가지 기능은 신, 정진, 영, 정, 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게 뭡니까 수행해석이죠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 토대가 되죠 그죠 해탈열발발신을 안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믿음 불법성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정진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정진은 또 앞에 네 가지 나왔죠 불성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럼 마음챙김 마음챙김 또 앞에 네 가지로 정돼 있죠 신수, 신법에 대한 마음챙김 그럼 삼매는 뭡니까 삼매도 역시 4가지로 정돼죠 초선, 2선, 3선, 4선 본삼매를 이야기하고요 통찰대의 힘은 어떻게 통찰대의 힘입니까 역시 4가지로 정돼요 사성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고성계, 집성계, 멸성계, 도성계에 대한 지혜 이미 경에서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 141쪽에 보면 뭡니까 청년노론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141쪽에 보면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대의 균등함 삼매나 정진의 균등함으로 균등함이 핵심입니다 됐죠 이 다섯가지 그죠 이 기능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새끼를 설명할 때 어떻게 드립니다 그죠 네 개 다섯 개 그죠 신 정진 영 정 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챙김을 이렇게 강조해 줬습니다 딱 강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챙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정확하게 마음챙기다는 것은 이건 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과 통찰대 믿음과 지혜는 뭡니까 균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지혜가 뒷받침을 못 받으면 믿음은 어디로 합니까 지혜가 없이 믿는 것을 우리는 뭘 합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미션이죠 맞죠 뭐가 미션입니까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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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션은 반드시 미션 미션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뭡니까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러죠 맞죠 그래요 맹공적적으로 무조건 미션 미션 좋게 됩니다 맹신으로 끝나면 사임주가 되긴 되는데 괜찮습니다 맹신은 어디로 합니까 여앗 한번 뭡니까 광란하죠 그죠 광신도 뭐요 불교는 광신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불교를 믿어도 광신도는 안됩니다 불교가 어떻게 되면 불교의 지혜의 힘이 그런게 있는거죠. 왕실입니다. 부채님 종합 큰 처방을 하십니다. 왜? 지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지혜가 일종적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환해집니다. 아주 냉소적이 되고 사회를 아주 좁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 일식인교를 하는 데서 그들이 절대 자갈게 어떻게 믿는건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부채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100,000개 강하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지혜는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있잖아요. 교환하는 데 치우쳐가고 청정도로 좀 댕기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약을 먹고 생기면 고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제불릅니다.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데 빠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과 지혜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정진과 삼멘. 이것도 조화를 드리죠. 정진만 섭니다. 마음에 안주면 삼멘하고 섭니다. 정진만 섭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왕! 누굽니까? 맞죠? 제가 수행도 안하고 삼멘 안 닦는게 뭡니까? 저 혼자 잘 닦고 앞에서 그죠? 섭니다. 섭니다. 장삼을 했고 부끄럽지도 모르고 그죠? 나무 막 죽 까고 그죠? 큰 섭도 다 까고 면과 섭까지 까고 아이고야. 그죠? 그렇죠? 정진만 있고 삼멘 없으면 부왕! 덜어버립니다. 맞죠? 이제 정진이 없고 삼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섭니다. 그래서 정진과 삼멘은 이게 균형해야 됩니다. 맞죠? 조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챙김은 중간에서 아무리 강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마음챙김은 뭡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뭡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있지 않으죠? 돌격 앞으로 하면 뭡니까? 페탈 열반을 향해서 뭡니까? 이 다섯가지 기능이 와악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좌로와야 됩니다. 매개가 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의 칠각진은 어떻게 됩니까? 칠각진은 마음챙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납했죠? 영 택법 정진 시열 경안 정사입니다. 칠각진은 마음챙김은 제납했고요. 딱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세개씩입니다. 그 뒤에 칠각진은 몇개에 넣으면 철도합니다. 한국으로 한번 보십시오. 영입니다. 마음챙김이고요. 영 택법이죠. 그죠? 정진이죠. 경안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영 택법 정진.. 아 시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열이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경안 정사입니다. 자 이러보면 택법 정진 시열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분발하는 요소죠. 그죠? 택법은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정진은 분발하는 겁니다. 시열도 뭡니까? 분발시키는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경안은 뭡니까? 말로도 고여지고 깔아 놓는게 편안한거죠. 삼배도 편안한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평온도 그렇죠. 중립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 좋지잖아요. 택법 정진 시열은 분발하는 요소고 경안 정사는 뭡니까? 이거는 예 제어하는 요소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그런거 나옵니다. 자 뭐가 핵심이 되어있어요. 마음챙임이 제라 되어있어서 여기서 뭡니까? 택법 정진 시열 경안 정사 서로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균등하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발과 제어를 잘 해석을 택법을 이건 꼭 뭐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자동차 맞죠? 그렇죠? 마음챙임이 뭡니까? 운전수죠. 그렇죠? 마음챙임이 없으면 돼야 됩니까? 어디로 합니까? 다 외로워버립니다. 아까 그랬죠? 마음챙임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참나를 찾았으면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운전수와 같습니다. 목직지를 향해서 해탈열반으로 목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자, 운전대로 아무리 잘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갑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분발을 해야죠? 뭡니까? 악셀레이터를 왕왕 발로 해주고요. 왕왕왕 왕왕 신나다 단숨에 화끈하게 왕 어떻게 됩니까? 백발댓궁 사과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옆에 누가 끼어든다 잘못된다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게 뭐라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맞죠? 브레이크만 꽉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적당히 조화롭게 밟아줘야 되겠죠? 이건 딱 맞습니다.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이 앞장섭니다. 마음챙김이 뭡니까? 대장입니다. 돌기가 브롱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차부대가 뭡니까? 브라앙 갑니다. 너무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 있죠? 브롱 브롱 이러면 뭡니까? 너무 빠르구나 맞죠? 부챙김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행할때는 이 오금과 칠각질을 잘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실제로 수행할때 혹은 실제 삶에서 이걸 뭡니까? 조화롭게 뭡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재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마음챙김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앞장서가는 믿음과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해야 되고요. 이건 뭡니까? 우리 삼매화 통찰제가 뭡니까? 뒷받침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하는 거고 실약계선은 뭡니까? 마음챙김이 제일 앞장서는 뭡니까? 택배, 정진이 이런 분발하는 요소 액셀럿을 들어갔고요 경항전사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불광 사러 와야죠. 그죠? 불광 얼마나 멋있었어요? 불광이야말로? 그러시죠? 깨달음의 경제 맞죠? 불광사 올라오면 어떻게 되요? 어떻게 하겠노? 스스로 오는 SRT 저거 타고 오면 되죠? 저 이런 말로 할 줄 알아요 왜 그거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삼실 보름 다 됐습니다. 그 다음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 또 다섯 가지 기능은 능력은 힘이 있죠. 그죠? 왜 능력이 힘이 있느냐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대안왕궁?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141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제의 균능함 삼매와 정전의 균능함을 구한다. 믿음이 강하고 통찰제가 약한 자는 미신된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은 너무나 고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신 광신 이야기를 안했어요. 저는 뭡니까? 이 시대의 주석을 주석을 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신은 맹신 광신으로 갑니다. 맞죠? 그죠? 이 정도는 줄을 다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통찰제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사는 쪽으로 치우신다.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균능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이고요. 삼면은 깨어름으로 치우기 때문에 삼면하고 정진이 약하자면 깨어름에 약해진다. 정진은 덜뜸으로 치우기 때문에 정진 덜뜸 덜뜸하면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한 사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또 균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49번 맨 밑에 마음 챙기면 모든 곳에서 강의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142쪽에 칠각지입니다. 위반과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까지 깨단면 우선은 있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설명이 안되는데 이건 뭡니까? 청진 도로를 보면 인용을 안했었는데 청진 도로에서는 분발과 절제 저는 제어를 해야 되죠. 제가 절제라고 적어놨습니다. 분발과 절제 됐죠? 택법정진희열은 분발하는 요소고요. 경안정산은 절제하는 요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분발과 절제를 좌로 깨서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 해탈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습니까?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가지 도의 구성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8증도입니다. 그죠? 8증도는 왜냐하면 8증도로 할 때는 우리는 3,7,0,0 도의 구성요소 할 때는 12가지로 해서 혼합된 도에서 나왔죠. 그죠? 왜냐하면 잘못된 도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12가지는 혼합된 도에서 나오고 여기서 8증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5쪽 설명입니다. 여기서 4가지 마음책임과 확률은 오직 하나의 마음책임을 뜻한다. 그렇지만 대상에 따라서 신수신법 4가지로 나누었다. 4가지 바른 노력은 바른 정진을 뜻한다. 그래서 뭡니까? 불선법에 관계되는 거로 해서 4가지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40쪽입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14가지 법은 고유성질로 따라했으면 대충 그죠? 고유성질로 고유성질로 14가지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바른 사유와 희열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출세관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세관적인 마음에서는 적절하게 6가지 청년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해탈 열관을 시현하면 깨달음을 시현하면 37보로본법이 뭡니까? 함께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은밀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른 사유와 희열은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바른 사유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과 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제2선, 3선, 4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지요. 그리고 없는 경우는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희열은 뭡니까? 우리죠? 뭡니까? 심사 희락증이잖아요. 제3선부터 뭡니까? 제4선 이상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147쪽 제일 아래 설명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48쪽에서 도표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6가지 청정은 뭐겠어요? 우리 청정도론에 나오는 7청정 중에서 뭡니까? 저 뒤에 보면 우리가 뭡니까? 5청정 있잖아요. 그죠? 그 7청정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 직연청정이죠. 그죠? 직연청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직연청정은 출세한 노론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청정에 속하지 않은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을 할 때 우리 여기서 다 했어요. 이거 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9장이 있잖아요. 마지막 9장이 또 청정도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6청정 이니 7청정 이니 5청정 이니 하는 것은 제 9장 위빠사나의 길라잡이 할 때 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